다행히 가슴이 다행히 가슴이 혼자서는 haydob 한 침에 한 침에 있는 후옷 간질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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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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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나온다 나온다 나올거야? 나와봐 이제 걸어서 나올 수 있니? 아빠랑 손 한번만 주세요 손 옳지 친구들이 점점 걷기도 시도를 하고 오! 나오려구요 그 다음에 코의 점도 점점 까매지고 있습니다 오! 으르렁거려 으르렁거려 지금 한마리가 으르렁거리고 들으셨어요? 오! 보이세요? 지금 엄마한테 장난치면서 으르렁대고 있는거에요 넷째인데 넷째가 성질 좀 있겠네요 나중에 벗어도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거는 뻔하게 셋째에요 셋째야 간질간질 간질간질 셋째만 누워서 저렇게 누워서 자더라고요 넷째는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하하하 고나랑 애기랑 다 누워있는 행복한 모습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제 놀고 칭얼거리고 돌아다니고 끙끙대고 난리도 아닌데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꼬무리들이 많이 컸습니다 이제 좀 더 걸어요 지금 이틀 정도 더 지나니까 더 잘 걷습니다 아이고 보이시죠? 보셨죠? 잘 걷죠? 이름이 둘째 하하 모모 니니 오 걷는다 걷는다 오 무슨 자세야? 오이고 아픔 귀여워 어? 오줌쌌다 어? 오줌쌌다 오줌쌌어 안돼 안돼 야 거기서 자면 안돼 일어나 야야 오줌 일어나 다시 잔다 안돼 아 아 아 저기요 저기요 일어나봐요 이 오줌이라니깐요 이거 저기요 어디가세요 갑시다 집으로 집으로 빨리 가세요 안돼 갈치마 안돼 이제 아빠 출근할껀데 이제 아빠 출근할껀데 셋째가 귀엽네 간질간질간질 꼬트 꼬트 간질간질 넌 왜 그러고자 넌 왜 그러고자 넌 왜 그러고자 네 다음에는 옷 입고 공원가자 간질간질간질 간질간질 간질간질 모모 응 아유 아유 어 으응 으응 너가 emi 에안 아유 정말 많이 컸다 엄마 혜연 간식아 나가고 싶어? 그러면 잘 걸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